이제 13장입니다 자궁이 문군자한데 자궁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궁은 어떤 제자냐면 아주 비교를 잘 했던 제자에요 비교하는 것도 공부야 그치?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되는거에요 자궁이 문군자한데 자궁이 군자를 물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군자에요? 이렇게 물은거에요 재활 선행기연이요 이후종진이라 그러자 이 자궁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답하시기를 선행기연 그 말보다 먼저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종진이라 그 다음에 말이 따라와야 할지니라 말만을 앞장세우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는 얘기에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말을 하는건 아니지 그게 그 사람이 군자다 이거에요 말하기 전에 실행하고 실행한 뒤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주씨왈 선행기연자는 주씨가 말하기를 그 말보다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은 행지어 미언지전이에요 그 행동이 미언지전 말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후 종지자는 그 후에 따라간다는 것은 언지어 기행지후라 말이 이미 행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이다 범씨왈 자궁지환이 비언지언지간이 행지간고로 고지이차라 범씨가 말하기를 자궁지환 자궁지환이라는 사람의 근심은 비언지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지간고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지이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더라 이거죠 실제는 사람이 다 누구나 다 말을 안고 살 수는 없는 거고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지? 그렇지만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이 뒤따른 게 더 중요하지 말로 뻥뻥거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궁임은 군자한데 재활선행 기어니오 이후 종지니라 범씨왈 자궁지환이 비언지후라 범씨왈 자궁지환이 비언지후라 혜지ücke 아닌 행직한 고로 고지 이차람 wicht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